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 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 놓으시고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빠른 연주곡을 잘하려면 이렇게 연습하세요 라는 겁니다. 아 내가 조금 신나는 노래를 하고 싶어. 내가 빠른 연주곡을 하고 싶고 분위기를 띄우고 싶고 그런 연주곡을 엄청나게 잘하고 싶은데 막 너무 잘 안 돼. 왜 이렇게 손가락도 엉키고 손가락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댓글에다가 저요 라고 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우리가 빠른 연주곡을 잘하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빨리 하려고 선생님 손가락이 빨라지는 연습이 뭐가 있어요. 손이 막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 연락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손가락 빨리 연습할 수 있는 뭐가 없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빠른 곡 이런 연주곡을 잘하려면 느리게부터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빠른 곡을 잘하기 위해서 빠르게 연습하거든요.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곡 아모르 파티다 그러면 뭐 따다다단 따라라라라 템포가 그쵸? 빨리 가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렇게. 목소리 속으로는 엄청나게 빨리 가는데 손가락은 안 돼. 그런데 계속 빠른 연습만 하는 거예요. 절대 잘못된 겁니다. 빠른 연주곡을 잘하려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노래가 템포가 만약에 130이다, 140이다 그러면 그 템포의 절반 템포. 절반 템포에서부터 템포를 조금씩 조금씩 울려나가면서 원 템포로 오는 그런 연습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빨리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빨리 막 연습을 하는데 또 어떤 부분은 또 되는 데가 있어. 근데 틀려. 어떤 부분은 딱 또 틀려. 근데 틀린 거를 계속 연습해. 그러면요. 이 뇌가 틀렸던 데는 계속 틀린 거를 인지해가지고 내가 나중에는요. 그게 그냥 틀린 게 내 실력이 돼버려요.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조건 느리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느리게 연습해서부터 빠른 템포로 와줘야 돼요. 우리가 반지위 같은 경우 보면 보통 원래 템포보다 한 15정도 이렇게까지 낮춰가지고 할 수도 있고 더 낮게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가장 느리게. 원 템포보다 훨씬 더 느리게 템포를 줄인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 느린 템포를 내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매일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나는 빠른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다. 내가 분위기를 띄우고 싶고 내가 섹스폰으로 완전 즐길 만큼 엄청나게 연주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느린 연습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느린 연습은 하지 않고 맨날 빠른 연습만 하는 거예요. 되나? 절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 그게 원리예요. 그게. 그래서 빠른 거를 잘하려면 느리게 연습해라. 그런데 우리는 빠른 노래니까 빠른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 더 빨리 연습해가지고 연주 때 해야 되겠지. 그 과정은요. 앞에서 충분히 그 느리게 손가락이 다 되고 나서 그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 템포를 하는데 막 틀려. 막 제대로 하지 않아. 그러면 절대로 빨리 연습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느리게. 느리게 해서 하나도 안 틀리고 완성이 되면 그 다음 템포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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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원 템포로 와줘야 되는데 내가 그냥 갖다 무턱대고 빠르게만 연습하고 무슨 뭐 스케일 연습하고 손가락 빨라지는 거 보라 해가지고 막 무르르 막 손가락 막 후리고 하나도 내 테크닉이 좋아지는 겨우 연습이 아니에요. 똑똑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막 무식하게 연습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느리게 연습을 해가지고 기본기가 탁탁 쌓이면 빠른 템포는 막 정말 오 내가 이게까지 빨리 될 수가 있나 막 갑자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빠르게만 연습하면 느리게 하라고 해도 느리게도 못해요. 되게 웃긴 인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빠른 곡을 잘하려면 느리게 해서부터 연습을 하신다면 빠른 노래 정말 신나고 멋지게 연주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약속 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 또 색소폰 학효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다양한 교재, 악보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보셔서 함께 공부하신다면 훨씬 더 유익한 색소폰을 하시는 여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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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